반갑습니다. 신현덕 원장입니다. 신현덕 원장입니다. 신현덕 원장입니다. 피디가 쓴 설사병, 원정리, 회장염, 피알라레스, 흉망폐렴 온도를 올리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단맛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베트 동물병원 신현덕 원장입니다. 여러분 동장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돼지 돈사를 연속 사육해서는 안 된다. 이후하고 출하할 때까지 사고율이 높은 것, 육성률이 낮은 원인 중에 한 원인이 연속 사육에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올인 올아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올인 올아웃이라는 얘기는 아주 귀가 따갑게 들어서 잘 알지만 아직도 많은 농장에서 이게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돈사를 연속 사육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한 지붕 아래,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에어스페이스가 똑같다 그러죠. 같은 공기를 마신다 이거죠. 어린 돼지하고 큰 돼지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게 된다 이러면 이 큰 돼지에서 어린 돼지 쪽으로 전염병이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 고리가 지속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돼지를 병 없이 잘 키우기 어렵다는 거죠. 방역 원칙에 위배됩니다. 방역의 절대 원칙,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절대 원칙이 거리두기 아닙니까? 그렇죠? 거리두기입니다. 인령이 다른 돼지들은 거리를 두는 것이 방역의 시작인데 그 시작부터 위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사를 연속 사육하게 되면 성장 단계별로 저렇게 어린 돼지는 온도가 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큰 돼지는 좀 온도를 낮춰서 되는데 한 지붕 아래 여러 돼지가 있다 보면 미세 환경을 조절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큰 돼지는 덥고 작은 돼지는 춥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돼지를 잘 키울 수 없습니다. 돈사를 연속 사육하게 되면 돈방이 부분적으로 비기 때문에 수세, 소독, 건조, 비우기 이런 위생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연속 사육으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돈사를 연속 사육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돼지 생산 방식이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농장에서 연속 사육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돈을 벌어서 투자할 일이 생기면 또 새로 돈사를 짓게 되는 경우에는 출하할 때까지도 연속 사육할 수 있지 않도록 올인 올아웃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속 사육의 반대는 올인 올아웃이죠. 한 돈사 안에 같은 일량의 돼지가 동시에 들어와서 동시에 나가는. 그래서 이 올인 올아웃이 전염병 통제의 제일 원칙인 격리를 준수하는 거다. 이렇게 새삼 강조하게 됩니다. 한 지붕 아래 돼지의 주령 차이, 나이 차이를 최소화하면 할수록 병을 주고받을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염병 통제하는 데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또 써보던 거죠. 병원체를 전달할 돼지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지붕 아래 돼지가 주령 차이가 많으면 큰 돼지에서 주로 작은 돼지 쪽으로 전염병을 주고받는데 일령이 똑같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것도 똑같은 일령에 맞기 때문에 병을 주고받기가 어렵다. 전염병원체가 서로 주고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돈사를 이렇게 싹 비우고 나면 수세하고 소독하고 건조하고 비우기가 소독의 완성입니다. 수세 소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리는 거, 바싹 말리는 거. 물리적인 소독이죠. 비우기는 병원체가 죽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렇죠? 돈사가 마르지도 않고 병원체가 죽을 새도 없이 다음 돼지가 들어오면 병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건조, 비우기까지도 최소 3일을 둬야 된다. 길면 길수록 좋겠죠. 그렇죠? PD가 쓴 설사병, 돈정리, 회장염, 이런 악성 전염병, 피알라레스, 흉막폐렴 같은 전염병이 있을 때에는 비우기간을 연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열풍기를 틀어서 돈산의 온도를 올리면 당연히 병원체가 죽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훈종 소독까지 하게 되면 돈산에 있던 나쁜 벌레들까지 올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독 효과를 높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인 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새 부대에 새술을 담는다. 이런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오염된 돈사에 돼지를 넣게 되면 돼지가 병 없이 잘 클 수가 없다는 거죠. 올인 올아웃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올인 올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돼지를 다 몰아내고 나서요. 저 피트, 피트 속에 있는 분변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똥차를 동원해서 똥물을 빼내고 있네요. 농장마다 이렇게 돼지가 자돈사에서 육성사에서 돼지가 나가면 공동 작업을 통해서라도 슬로리 피트 청소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이렇게 직원들 고생시킨 날은 회식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올인 올아웃을 하고 나서 수세 소독을 잘하는 돈사의 모습입니다. 이런 농장 같은 경우 잘 되고 있고요. 수세 소독 건조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돼지를 받게 되면 아주 돼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고, 도태폐사가 많은 돈사의 피트 청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 피트 안에 저 똥물 저 안에 다양한 병원체 피알라레스라든지 서코바이러스, 대장균, 살모넬라 같은 병원체들이 들어있는 창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기 창고를 비우고 소독하지 않고서 세대지를 받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연속 사육하지 마시고 돈사 내를 완전히 비우고 세대지를 받고 돈사 피트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사 내에는 오로지 돼지만 들어가야 되고요. 대지 이외에 병원체는 무단으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올인 올하우스의 순서를 굳이 정하자면 자돈사, PRDC가 시작이 되는 피해가 제일 많은 자돈사가 제일 1순위가 되겠고요. 분만사, 육성비욕사, 후보돈사 이런 순으로 올인 올하우스를 하고 피트 청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속 사용은 안 된다. 올인 올하우스를 하고 수세, 소독, 건조, 피우기를 잘하자. 그래야 농장의 돼지를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